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날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인 손태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과거, 특히 최근 공개된 그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자. 손태진은 매 곡마다 감성적인 보이스와 감정 전달력으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가 음악을 향한 길에는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의 추억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다. 최근 특별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싱가포르 성유셉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시절을 털어놨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한 소녀와 동화 같은 첫사랑을 가졌습니다. 이 연애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는 달콤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손태진은 고등학생 때 싱가포르에서 공부했다. 이 시기는 학습 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귀중한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그는 학교가 주최한 재능 쇼케이스에서 특별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태진의 연기에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싱가포르에서 함께 기억에 남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꿈과 소망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깊고 강한 인연으로 손태진이 사랑과 보살핌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손태진은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을 모든 순간이 다채롭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영화로 묘사합니다. 첫사랑의 순수함과 소박함은 그의 추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은 여전히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에서 얻은 교훈과 감정은 여전히 그의 삶과 경력의 큰 영감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첫사랑의 진실하고 깊은 감정은 그가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손태진은 이번 연애의 추억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의 노래에서 그는 과거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진지하고 깊은 감정을 자주 표현합니다.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손태진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의 감사함을 느낀다.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의 예술가로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기도 하다. 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오랜 친구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손태진의 과거는 단순히 공부와 성장의 세월이 아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손태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무엇이 그를 오늘날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흥미로운 뉴스와 이야기에서 만나요.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